12번째는 위성 궤도입니다 이 위성 궤도는 북동쪽의 행성지역 근처에 있는 인공위성 하나와 베이스의 인공위성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을 매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선과 하나의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위성들을 이 두 개의 선 사이 혹은 이 두 선의 일부라도 걸치게 되면 점수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공위성을 끌어서 두 선 사이에 걸치게 되거나 혹은 이러한 위성처럼 공중에서 위에서 봤을 때 이 두 선 사이에 걸치게 됐을 경우 각각 8점의 점수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공위성처럼 선 근처에는 있지만 이 두 선 사이에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